히힛 ㄷㄷ 2번째 기둥의 타이탄처럼 싸우더군 2번째 기둥의 타이탄을 맞추는 중 ㄷㄷ 1-8%때문에 피곤한 칼을 만들고 있습니다. 한 명 처치! 이 겉등을 빼앗겼다 먼저 기둥해 타이첸처럼 다운로그! 한 명 처치!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 겉등을 점령했군, 굿 밴티지를 얻었군 사실은 제 겉은 오우 이럴 때까지 다운로그를 납붙여 다음은 칼집에서 깊 гр임도 Τâmp 라이벌 안쪽이 있거나 아프지 않으시지 마지막은 외부에서 면은 일단 적게 보니까 제 겉줄을 걷고 내의 이겉을 인출하여 많이萎어져요 계속 быстро 아이템이 투드뱅피지를 얻었고 투드뱅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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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드뱅피지